한글자막 네 오늘 굉장히 러블리하고 힙하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컨셉 좀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컨셉은 핸마녀 컨셉으로 잡았고요 제가 직접 의상 제작하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의 회상을 받은 소금도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칸타빌레 활동 때문에 분장을 다 지우고 섰어야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자리에 3번개의 퀄리티를 들고 설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치어 진학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